지키지 못한 약속 병문안 와줘서 고마워 두리 삼촌 빨리 나오세요 그래, 조심히 돌아가렴 그나저나 저 정도면 엄청난 재난 아니야? 좋았어! 그라체! 가난한 껍질이 미끄러졌는데 하필 화물트럭이 달려오고 간신히 피했는데 맨홀에 빠지다니 흥! 한눈을 파니까 그런거지 싫어요! 절대 안해요! 어? 타미, 수술만 하면 네 다리는 수술하기 싫단 말이에요! 어? 나다! 니가 좋아하는 미니특공대도 때려쓰는 아이는 싫어할거야 미니특공대를 불러주세요! 그럼 수술이든 뭐든 할테니까요! 골치 아픈 꼬마로군 우린 그냥 가는게 좋겠어 뭐래? 골티누? 어? 으악! 미니특공대 블루! 너무한걸 타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수술받는게 무서운거야? 아니거든! 정말 안 무서워? 조금 무서워 용기를 내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어? 너에게도 용기가 있을거야 그치? 응 그럼 멋지게 수술받는거다! 약속! 나도 약속하지! 다음번에 나타나는 악당 외계인은 널 위해서 물리칠게 정말? 물론이지! 안녕 타미! 고마워 블루! 뭘 마음대로 약속하는거지? 어? 긴급상황 외계인의 습격이야 즉시 출동이죠 기다렸다는듯이 호출이군 짜놓은 것처럼 딱 맞아 뭔가 만화같은데 아니 오히려 잘됐어 빨리 가자 미니트공대 헥스 현실! Season 2 병농찍 공개되데 그러다 준수 공개되데 엥스 공개되데 공개되데 야 공개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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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가에 흐어어어어어엇 기헤! 으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 으하하하하하하하 불행 에너지가 아주 잘 보이는구나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외계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 어... 아... 볼트! 세미! X! 리스! 미니트 공대! 에잇! 왔습니다! 바로 우리 미니특공대의 등장입니다! 흠, 방해꾼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그럼 한번 상대해볼까? 지켜봐줘, 타미!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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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미니특공대가 또다시 외계인들을 물리쳤습니다! 흠! 이 혹시 미니특공대야! 평소에 비해 뭔가 시시한걸? 강한 녀석이 나타나지 않았어! 듣고 보니 그렇네? 너희들! 뭔가 수상한데! 흐음... 으아! 운석? 저건... 외계인인가? 특공 엑스머신! 화이팅! 화이팅! 히힛!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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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괜찮아요? 으아악! 어서 대피하세요! 으아악! 왁굿 미니특공대! 여러분, 특공 엑스봇입니다! 이번에도 미니특공대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간다! 뭐야! 끄떡도 안하잖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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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엑스 미사일 발사! 이럴 수가!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하다니! 그렇다면 이걸 받아라! 뭐야! 말도 안 돼! 너무 강력해! 얄미운 미니특공된 녀석들! 패배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껴봐라!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 최대 출력으로 다 함께 공격한다! 어하! 됐다! 녀석이 타격을 입은 것 같군! 좋아! 이제 마무리다! 라이트링 버스터! 좋았어! 간지럽다! 말도 안 돼! 메인 엔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어 일단 퇴각할 수밖에 없다! 힘의 차이가 너무 커! 몰이 내리고 도망가자는 거야! 하지만 이대로는 승산이 없어! 나도 약속하지! 다음번에 나타나는 악당 외계인은 널 위해서 물리칠게! 나는... 다음이와... 약속했단 말이야! 퇴각을 지켜낸다! 퇴각을 지켜낸다! 무언가 지켜낸다! 나한테 망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미니 특공대가 외계인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미니 특공대가 쥐다니… 합체! 특공 엑스트론! 도망가버렸잖아! 잘 됐군. 잘 됐다고? 무슨 뜻이야? 멍청한 녀석들. 멍청하다고? 맞는 말이긴 하지. 지금 인간들은 미니 특공대를 쓰러뜨린 나의 강력함에 절망하고 있다. 불행 에너지도 엄청나게 모이고 있지. 미니 특공대가 다시 도전해도 내가 이긴다. 그럼 더 많은 불행 에너지가 모일 것이다. 미니 특공대야! 싫어! 미니 특공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도 수술 안 받을 거야. 탐이… 아.. 으아… 모두들! 어? 병원 안을 또 오다니 내가 그렇게 걱정됐어! 흐흐흐흐흐흐흐 어? 응? 뭐라? 지금의 특공 엑스봇으로는 그 외계인을 이길 수 없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랑 아니 라이트 박사님! 헤헠,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래, 특공 엑스봇 개발자이신 박사님이시라면 특공 엑스봇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겠지 으악! 어떤 방법인가요? 가르쳐주세요! 부탁해요! 라이트 박사님! 어쩔 수 없군 특공 엑스봇에는 합체 시스템이 있다 합체하면 더욱 강력한 특공 엑스봇이 되는 것이다 특공 엑스봇? 으악! 대단해! 출력이 500%나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 파워라면 해볼만 하겠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어? 합체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으악!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 흠 확실히 아직 완벽하진 않지 하지만 최후의 무기 외에는 충분히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단계다 미니 특공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나도 수술 안 받을 거야 지금은 의논할 시간이 없어요 그 외계인한테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응 응 응 응 어? 다른 수 없군 특공 엑스봇의 합체를 허가한다 즉시 출동하라 네! 사회관님! 해왽 간을 으아앗! 당장 멈춰! 또 나타났군, 미니 특공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미니 특공대입니다! 미니 특공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티비 꺼져요! 젠 사령관님! 합체명령을! 특공 엑스트론! 합체 승인! 간다! 특공 엑스트론! 합체! 최강의 스파워 미키즈 특공대 지불을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 물 없는 용기로 어두운 우리 친구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 최강의 스파워 미키즈 특공대 지불을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 최강의 스파워 미키즈 특공대 최강의 스파워 미키즈 특공 엑스봇이 합체를 했습니다 최강의 스파워 미키즈 특공 엑스봇이 합체를 했습니다 최강의 스파워 미키즈 특공 엑스봇에 저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합체로봇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티비, 틀어줘요! 이번엔 저 거대한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간다! 엑스트론 펀치! 으으으! 아! 조화샴! 우아! 파워가 정말 강해졌어! 재범이군! 하지만! 막았다고! 너무 강해… 한번 더! 몰아붙이자! 좋아! 특공 엑스, 프리킥! 긴장해! 빅 다이노가 계속 다 하고 있어요! 합체 로봇이 저렇게 강할 줄이야! 음...잘도 까부는구나! 우와! 끄떡도 안 하네! 방어력이 정말 대단한데! 이 기세를 몰아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해! 좋아! 그걸 쓰자! 특공 엑스트론 최후의 무기! 엑스 블레스터! 아직 완성된 무기가 아닌데...괜찮을까? 단숨에 끝내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한번 해보는 거야! 응! 엑스 블레스터! 발사! 엑스 블레스터 발사! 에너지 충전까지! 앞으로 30초! 뭐?! 에너지 충전?!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데?! 어... 라이트 박사님!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엑스 블레스터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야! 에너지 충전 시간이 필요하지! 충전하는 동안은 움직일 수 없다네! 빅사이노, 지금이야! 알고있다! 야아아! Or あ~! 음비 미치콩지! 야악! 야악! 꺄아아아악! 어떻게든 버텨! 하지만! 이젠 한계야! 이대로 폭발해버릴지도 몰라! 이제 끝장을 내주마! 지, 심내, 심내종! 미니티콤덱! 맞아! 타미를 위해서라도 질 수 없어! 이힝! 에너지 충전 완료! 엑스플레스터 발사 가능! 지금이야! 엑스플레스터! 발사! 으아악! 빅 다이너를 이렇게 쉽게 이기다니 너무 강력해 후, 후, 후퇴다! 다, 털렛죽! 으윽, 으윽 야호! 미리츠공대가 이겼다! 다미! 우리가 이겼어! 자, 다음은! 니가 이길 차례다! 다미, 대원 축하해. 감사합니다. 두리형도 얼른 나으세요. 다미, 우리야말로 정말 고마워. 그 외계인에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다 니 덕분이야. 그럼 날 주는 거야? 응. 왜? 미리트공대 블루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른 셋은 엄청 엄청 좋아하지만요. 사실 난 블루가 아니라 레드를 만나고 싶었는데. 제법 보는 눈이 있고. 믿을 수 없어. 이거...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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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